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또 집 근처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텃밭이 왔는데요. 꽃들이 이제 여기는 해가 잘 드니까 아주 만발하네요. 입으면 볼게요. 졸망제비꽃 잎사귀가 크죠. 꽃도 크고 하얗게 빈건적은 냉이. 황새냉이요. 황새냉이는 저렇게 씨방이 이렇게 길쭉길쭉 하잖아요 이렇게 길쭉길쭉 하잖아요 이렇게 길쭉길쭉 근데 일반 냉이는 이렇게 하트모양 이건 일반 냉이 여기 보인 저기 하트모양이 이렇게 짧게 짧게 요거는 잘 보면 십자화과의 십자화 꽃이 열 십자로 폈죠 냉이 종료나 십자화과의 대표적인게 배추부 뭐 이런것들이 이렇죠. 이러면은 이러면 이쪽은 요거는 배추죠 배추. 노란꽃은 배추고 흰꽃은 무고 그렇죠 십자화과 지금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씨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요거 이렇게 잘라 가지고 껍질 벗겨 가지고 먹죠 그러면은 달달해요 맛이 여기 보니까 저기 흰색 보이시죠 흰 민들레에요. 흰 민들레. 흰 민들레는 토종 민들레죠 그래서 보면 이건 저건 누가 일부러 심어 놓으신 거야 이렇게 마늘 대부분 보이는게 아마 서양 민들레인데 흰색은 토종 이에요 토종은 보면 여기 가까이 보면 흰색 민들레는 토종으로 해요 토종 민들레 보면은 요 꽃받침에서 요기였죠 요 뒤에 꽃받침이 이렇게 꽃 꽃피는 방향으로 위로 올라 붙어요 요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 붙거든요 자 다 보면 위로 위로 올라 붙었죠 요기에 근데 이게 소양 민들레는 뭐냐면 요렇게 보면 요렇게 요기 밑받침이 밑으로 까졌죠 요 밑으로 까졌잖아요 근데 우리 요 토종 민들레는 위로 이렇게 이렇게 꽃돼있는 쪽으로 달라붙었잖아요 그죠 저건 까지고 까진거는 그 서양 민들레고 요거는 토종 민들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뭐냐면 저이죠 개망초 그 다음에 요 옆에 보이는 요거는 익모초에요 익모초에 1년생 익모초 바닥에 붙어있는거 하여튼 익모초 2년생인데 1년생하고 2년생하고 다르죠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뿌려 먹는 냉이 요거는 냉이 요거는 냉이 그 다음에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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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나물이라고 하죠 이게 접골목처럼 그 접골초 해가지고 뼈를 좀 튼튼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거에요 요거는 광대나물 광대나물도 많이 써요 되게 한번 보시고 농기구가 있네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요렇게 쑥하고 국화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국화에요 잎사귀가 훨씬 뭐라 그럴까 좀 크죠 크고 더 진하고 근데 쑥은 보통 참쑥은 좀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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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나물도 있고, 완두콩도 심으셨고 여기 보면은 요기보면 그쵸 되레종은 요렇게 뒤집어졌죠. 이렇게 꽃받침에서 요거는 이제 원추리죠. 원추리 요거는 원추리. 백합과 엘로카노 원추리. 날이 너무 좋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